얼바인 한 식당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. 이 중 한 명은 과거 2식당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. 박시몽 기자입니다. 얼바인에 있는 한 코리안 바베큐 식당.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2명의 강도가 권총으로 위협하며 직원들을 한쪽으로 몰아넣습니다. 일당 중 한 명은 직원들을 주방에 밀어넣고 다른 한 명은 계산다로 향합니다. 용의자들은 식당의 구조를 잘 아는 듯 능숙하게 움직입니다. 이들 중 한 명은 직원들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쳤고 다른 한 명은 금전 등록기에서 돈을 훔치려다 여의치 않자 자리를 떴습니다.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머그샷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섰고 결국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. 체포된 용의자들은 28살의 알렌 허응과 25살의 알란 마이클 바바우타로 밝혀졌습니다. 이 중 허응은 5년 전 이 식당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 식당 내부를 잘 알고 있었으며 손님이 없는 오전 시간을 틈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이들은 강도와 납치,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며 오렌지 카운티 일대를 돌아다니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체포 당시 허응은 강도 사건 때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은색 권총을 갖고 있었으며 또 다른 용의자 바바우타는 훔친 차량을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KBS 뉴스 박심원입니다.